ForStatement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첫째는 in이고 둘째는 of예요. in은 인덱스를 골라내는 거고, 그리고 of는 element를 골라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list라고 하는 variable의 4, 5, 6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. 세 개의 원소, element를 가지고 있는 array입니다. array에서 let i in list 하면은 4, 5, 6 각각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예요. 인덱스는 뭐 0에서부터 시작하죠. 0, 1, 2. 그죠? 그리고 of는 말 그대로 element 그 자체입니다. 4, 5, 6이죠. 그래서 console로 가게 되면은 여기 있으면 4, 5, 6이 나오고, 여기 있으면 0, 1, 2가 나오게 됩니다.